이스라엘 한미 예수님 오늘 성경 맛드리기 사무엘 상권 20장 1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 다윗이 라마의 나이옷에서 달아나 요나탄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께서 이렇게 제 목숨을 노리신단 말입니까? 요나탄은 다윗에게 그럴 리가 있나?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아버지께서는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시지를 않는다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숨기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왕자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사실을 요나탄에게 알려 그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왕자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저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이렇게 부탁하였다. 내일이 초하룻날입니다. 제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레 저녁때까지 들에 숨어있도록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만일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저를 찾으시거든 온 시족을 위한 주년제사가 있으니 급히 고향 베들레엠에 가게 해달라고 다윗이 저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만일 좋다 하시면 이 종이 무사하겠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께서 저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아십시오. 왕자님은 주님 앞에서 이 종과 계약을 맺으셨으니 의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지만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차라리 왕자님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왕자님의 아버님에게까지 데려갈 까닭은 없지 않습니까? 요나탄이 대답하였다. 자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만일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알게 되기만 하면 어찌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이 요나탄에게 물었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거칠게 대답하실 경우 누가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요나탄이 다윗에게 자, 들로 나가세 하고는 둘이서 들로 나갔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증인이시네.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를 살펴보아 그분께서 자네 다윗을 좋게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자네에게 그것을 꼭 알려주겠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려고 하시는데도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자네를 무사히 떠나가게 해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탄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듯이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리를 지켜주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또한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땅 위에서 없애버리실 때에도 내 집안과 의리를 영원히 끊지 말아주게. 그러고 나서 요나탄은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비내하면서 다윗 집안과 계약을 맺었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요나탄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일은 초하룻날이니 자네 자리가 비면 아버지께서 자네를 찾으실 걸세. 모래가 되면 더 멀리 내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바위 옆에 머물러 있게. 내가 관역을 맞추는 척하고 그 옆으로 화살 세 개를 쏘겠네. 그러고는 시종을 시켜 가서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면서 그 시종에게 화살이 내 쪽에 있다 집어라 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아무 일 없을 터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화살이 더 멀리 있다 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네. 그리하여 다윗은 들에 숨게 되었다. 초하룻날이 되자 임금이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임금은 여느 때처럼 벽 쪽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때 요나탄이 일어섰다. 사올 옆에는 아부네르가 앉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있었다. 그런데도 사올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겨 부정하게 되었나 보군 부정하게 된 것이 틀림없어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날 초하루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었다. 사올은 아들 요나탄에게 어찌하여 이사이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요나탄이 사올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베들레엠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시족이 성읍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형님이 다녀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왕자님 마음에 드신다면 조용히 가서 형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올이 요나탄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 더럽고 몹쓸 계집애 자식 놈아, 네가 이사이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너의 망신이고 벌거벗은 내 어미의 망신이다. 이사이의 아들 놈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도 네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니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드려라. 요나탄이 아버지 사올에게 말하였다. 왜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올은 요나탄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다. 그래서 요나탄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요나탄은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 달 초 이튿날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윗을 욕하였으므로 다윗을 두고 슬퍼하였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요나탄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 시종 하나를 데리고 들로 나갔다. 그리고 시종에게 내가 활을 쏠 테니 뛰어가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고 분부한 다음 시종이 뛰어가자 그 너머로 활을 쏘았다. 요나탄은 자기가 쏜 화살이 떨어진 곳에 시종이 다다랐을 때 그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화살은 더 멀리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요나탄이 다시 시종 뒤에다 대고 머뭇거리지 말고 서둘러라 하고 소리쳤다. 요나탄의 시종은 화살을 집어가지고 주인에게 가면서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러나 요나탄과 다윗은 그 까닭을 알고 있었다. 요나탄은 데리고 온 시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성읍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하고 분부하였다. 시종이 떠나자 다윗은 바위 옆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세 번 절하였다. 그들은 서로 얼싸 안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그러고 나서 요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평안이 가게 우리 둘은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후손과 자네 후손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네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오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20장 한 장 20장만 딱 읽었는데요. 요나탄과 다윗의 우정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오늘 이야기는 딱 하나의 긴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겠죠. 요나탄 사울의 아들 왕자님이죠. 왕자 요나탄과 다윗 사이의 우정 사실은 사울과 다윗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탄과 다윗 사이도 안 좋을 수 있죠. 더군다나 사실은 요나탄 입장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아버지의 대를 이을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요나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아버지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다윗이라는 다윗보다 이 요나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되게 매력적이고 또 더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이 부자와 다윗 이 세 사람에 관련 얽힌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 상권 하공까지 쭉 이어질 텐데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요나탄이라는 사람의 심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하게 돼요. 아버지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윗을 해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죠. 하느님 앞에 충실했고 정의로운 사람.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옳은 말을 했죠. 사실은 사울이 요나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그래서 돌아섰다면 또 다른 결과가 결과로 나아갔을지 모를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에서처럼 사울은 이제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결국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왕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곧 자기 아들을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마저도 아들마저도 다윗과 관련되면 아들마저도 이제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런 막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후레자식 같은 놈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막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드러나죠. 그때 이 요나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버리지는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하지만 다윗을 풀어주고 요나탄은 이때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뭐랄까 왕권을 이제 새로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울, 요나탄, 다윗 이 세 사람의 이런 이 상황들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그 마음이 감정적으로 끌리시나요? 이 세 사람의 모습,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왕권처럼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때로는 내 주변에 이렇게 정말 옳은 말,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 있을 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을 거고 그렇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럼 또 요나탄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둘이 막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막 부딪히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이 다윗 역시도 저는 솔직히 다윗이라는 사람은 선구의학 성경에서 굉장히 멋지게 표현되긴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영악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정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나탄이라는 인물이 참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욕심마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있었다면 욕심이 있었다면 사실은 다윗을 또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이용해서 왜 그 역사 안에 왕들의 정치적인 권력 싸움 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막 쓰러뜨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큰 그런 이득일수록 더 큰 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이 삶이 오히려 더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요나탄이라는 사람의 마음 하느님께 엄청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도 꼭 뭔가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떠나서도 어떤 딜레마라고 하죠. 두 가지 사이에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순간들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이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일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납득하기 어렵고 아프고 힘든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쉬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순간들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저도 항상 이런 것들이 묵상하게 되고 내가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에서 하느님 뜻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까 요나탄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나탄이라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느님을 굉장히 낯설게 느낄 수 있어요. 무섭고 잔인한 모습들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과 다른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뜻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잔잔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 하느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좀 뭐랄까 더 이렇게 보듬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스스로가 하느님을 이렇게 밀쳐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들은 좀 더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께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 스스로의 그런 움직임 하느님을 향한 그런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딜레마 안에서 크게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는 생활성가 중에 정겨운 카탈이나 정확하게는 조사를 다 못했는데 정겨운 카탈이나 자매님이 만든 노래 같아요. 위로라는 노래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종종 소개시켜드린 혜진 세실리아 자매님이 노래 불러준 영상을 함께 노래 들어올 텐데 이 위로 제목만 들어오면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노래 안에서 정말 저는 요나탄이 그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하느님께 그 막 부탁하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 제발 길을 보여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막 그 매달리는 그런 요나탄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한번 선곡해 받습니다. 네 위로 생활성과 위로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밤 외로이 홀로서 한숨 쉬고 있을 때 너만이 사랑한단다 나를 위로해 주는 음성 왜 날 힘들게 하나요 원망하고 미워한 날 끝까지 포기 않고 안아주셨네 놀라운 주의 사랑 오직 당신 아픈게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맡히리 날 이끄신 당신은 본밤 다해 달려가리라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영원한 날 그녀를 하bij 하소서 하b 하b ang 왜 날 힘들게 하나요 멍망하고 미워한 날 끝까지 포기 않고 안아주셨네 놀라운 주의 사랑 오직 당신 한 분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맡기리 날 이끄신 당신 온 맘 다해 달려가리라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영원한 나의 법 영원한 나의 법 영원한 나의 법 영원한 나의iv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